안녕하세요. 손해평가사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? 6월 8일 날 우리 1차 시험이죠? 그래서 원서 접수를 여러분들이 QNET에 가셔가지고 4월 29일 월요일이에요. 09시부터 5월 3일 금요일 6시까지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. 요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좀 더 손해평가사 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 네이버 카페 게시판 가보시면 여기 공지 게시판에 가면 공지 게시판에 글이 있습니다. 여기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시행 일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지금 우리 1차 시험 원서 접수 기간이 원서 접수가 이때로 잡혀있습니다. 이때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시험이 6월 8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. 그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우리 시험이 6월 8일이니까 사실 이 기간이 오늘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게 4월 1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1차 시험이 6월 8일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손해평가사 1차는 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던가 이제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이 많이 손해평가사를 공부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험난한 자격증을 자격증의 파도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수월해 하십니다.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아무튼 우리 이 시험 보는 날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불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. 근데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서 접수는 꼭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카페에 합격 후기도 올려보고 하자고요. 화이팅 하자고요. 화이팅! 화이팅! 권리팀!